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폭락을 거듭했던 국제 유가가 이틀 연속 급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현지시간 23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상 원유는 배럴당 19.7% 상승한 16.5달러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WTI 가격은 전날에도 19.1% 올라 이틀 동안 42.6%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산유량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며 국제 유가가 반등에 성공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초저유가를 버티기 어려운 미국의 비수익 유정들은 잇따라 가동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 유가가 낙폭을 다소 되찾긴 했지만 올초 배럴당 60달러를 웃돌았던 상황과 비교하면 여전히 70%에서 80% 폭락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추세적인 반등보다는 극심한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